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자 지지를 선언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자 낙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정부 발표 당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발표했으나 정치권이 정략적 반대에 부딪혀 8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위성곤 후보자의 국회의원 8년은 제2공항을 반대한 8년의 기록이며 역사이다. 위성곤 후보자는 제2공항 반대의 제1주범이다. 제2공항은 서귀포 발전이 100년 대개이며 유사일에 최대의 기회임에도 위성곤 후보자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하지 않았다. 집요하게 절차적 의혹과 주민 합의를 제기하면서 반대했다. 제2공항이 자신이 지역구 서귀포로 결정된 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배신행위였다. 위성곤 후보자는 도민 여론조사도 반대했어야 한다. 여론조사를 한다 해도 성산지역만 해야 한다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도민 전체로 해야 한다고 했고 여론조사 결과 서귀포시 찬성이 반대보다 10% 앞선 의견은 국사라고 도민 전체에서 반대 의견이 약간 앞선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보안과 재보안, 반려를 거치면서 3년열을 허송으로 보냈다. 제2공항 예정지는 전국이 다른 어느 공항과 비교해서 환경적 문제가 거의 없음에도 정치권이 부하 내동해서 부동의를 압박했다. 위성곤 후보자는 환경부의 반려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반려결정 이전부터 제2공항은 성산으로 갈 수 없다면서 정석 비행장 대안을 주장했다. 위성곤 후보자는 주민투표가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주장을 한다.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신련 가능성이 없고 찬반 어느 한쪽도 승복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8년 내내 도민합의를 빙자하면서 갈등을 주장해왔다. 위성곤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언론이 위성곤 제2공항 찬성이라고 보도를 하면 즉시 반대측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위성곤 후보자는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합의를 전제한다로 말을 바꿨다. 위성곤의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 행태는 이미 유명해졌고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선거 임박해서 위기를 느낀 위성곤 후보자가 다시 말장난을 시작했다. 제2공항은 필요하다. 일관되게 필요성을 필요하게 왔다고 했는데 제2공항은 이미 국토부 고시를 앞둔 상태이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편승하려는 비굴한 은행이다. 한마디로 찬성하는 척 여론을 호도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말과 찬성을 한다는 말은 뜻이 다르다. 위성곤 후보자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는 했어도 찬성한다고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진정한 찬성은 행동으로 보이면 되는 것이다. 군사기지 갈등해서 운운하는 구실은 부차한 별명거리일 뿐이다. 지금껏 반대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성곤 후보자가 며칠 전 2015년 제2공항 발표 당시 제일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발언 내용이 알수올랄수였다. 찬성공항을 추진하는 사람과 환경이 파괴돼서 제주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의견들이 존재해왔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갖고 추진해왔다고 했는데 찬성하는 듯 보이려는 말장난이다. 이성곤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제2공항을 찬성한다고 직접 말한 바 없고 찬성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반대의 선봉에 있었다. 2015년 제2공항이 성산으로 발표 당시 도의원 이성곤은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산남 지역의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한다. 서귀포 시민의 절박한 외침이 비로소 결실을 매겨져 제2공항 유치로 서귀포시 비약적 발전과 도약이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예정된 절차와 경과를 거쳐서 2025년 이전이라도 조속히 개항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정부, 제주도가 지혜를 모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을 두고 자신이 제일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 정반대로 8년 전에 반대만 했으니 도의원 쪽에 소신을 버리고 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위성군 후보자가 서귀포 지역구를 위해 제2공항 찬성했다면 제2공항은 정상 추진되었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제2공항을 가로막는 위성군 후보자의 배신을 심판할 것이다. 고기철 후보자는 제2공항 조서관 착공을 공약했다. 국토비 기본계획 고시와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믿음직한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고기철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2014년 3월 19일 제2공항 소사국수위원장 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뉴스라인 제주 양대현 기자입니다. 위성군 의원이 어쨌든 간에 제2공항 적극 추진 입장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2공항 찬성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는 것이 제2공항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찬성한다고 찬성한다고 딱 부러져 얘기를 하지 않고 필요하다. 그 얘기는 앞에서 쑥 했던 겁니다. 필요하다. 찬성하다고 했죠. 찬성하는 건 행동으로 해야지 지금 와서 다급하니까 여론도 지금 비등해지고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리고 제2공항은 대세가 정권교체 이후 평가가 조건부송이가 되고 고시를 앞둔 시점에 지지가 반대했다고 될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책 돌아서면 그런 말장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근 후보가 우세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대선, 부지사 선거, 지난번 총선 이렇게 기록을 제가 보면 성상에서만큼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뒤졌습니다. 많이 뒤졌습니다. 당의 여론도 뒤졌습니다. 이건 뭐냐? 공항을, 제2공항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도민의 의사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 결과는 더욱 벌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어제 결과가 나와있으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 못했는데 앞으로... 이승근 후보가 압수하셨어요, 지금. 기자회견 면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근 후보자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셨는데 낙선운동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까요? 저희들이 지금 뭐 규탄하고 비난하고 이제까지 거짓말했던 것을 밝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범죄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더 강조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네, 라이브 제주의 김문석 기자인데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성산 지역에 제2공항을 건립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특정 후보 한쪽 후보만 지적을 것이 아니고 양쪽 후보한테 제2공항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서 어느 후보가 당신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좀 협상을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위성권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8년 임기 내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구에서 제2공항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당을 떠나서 지역의 발전과 여러 가지를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도 다시 보아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dare 올라오실 수 있으면 좀.... 1만 에어 1만 에어 2만 에어 어떻게 할까요? 서귀포 시민을 좀 만나보면 서귀포 시민들의 몇몇 얘기하는 것이 성산이나 제주시나 거리는 똑같다.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서귀포 시민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제 제주시 쪽에서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그런 대답도 나오고 또 제주시 쪽에 갑 올 지역의 후배자들이 그걸 자꾸 이용하고 하는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림해올 쪽에서 성산까지 2시간 비행기 타러 어떻게 가느냐 하는 발언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걸 서귀포에서 본다면 서귀포에서 산을 넘어가고 성산으로 가는 거리나 제주공항으로 가는 거리나 갔다면 그거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단지 제주공항을 없애버리고 제주공항을 만든다면 그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상태인 제주공항의 기능을 분산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공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당연하다.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이상하게 힘쓰는 게 2시간씩 뭐 가느냐. 우리 제주시의 상권에 다 망하지 않느냐. 이런 거든지 하는 거는 적합지 않다. 이 자리에는 우창검 국민의힘 제주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나왔는데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광철 후보는 그 내용 아시죠? 시민들과 물어봐서 결정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나 장동영 사무송장의 얘기가 뭐라도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고광철 후보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뒤늦게 이제 그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 잠깐 틀리기는 아까 그런 이상한 것들을 들은 것 같아요. 자기 지역구에서는 제주공항을 반대한다. 전체 여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뭐 상권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거리 가면 성산까지 가야 되는든 이런 걸 가지고 주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그 어떤 그 그분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한 발언을 했던 것인데 지금 뭐 어젠가 보니 또 발언을 좀 번복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 때문에 좀 열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 제가 저 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하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뭐 그 국민이 뭐 도당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그 후보자에 대해 어떤 데려다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성명을 내든지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어제 또 번복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고 끝내시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먼 곳까지 기자님들 이렇게 산넘 오시는데 고생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견을 하는 것도 선거 임박해서 그 위성근 후보가 들리기로는 자꾸 말을 원래 말 바꾸기의 선수인데 말을 자꾸 이런떠래 바꾸고 있었죠. 그 현혹하고 있어. 누가 들으면 찬성한 것 같지? 아니거든요. 찬성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찬성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이후에 우리는 작년 연말 안에 고시가 될 줄 알았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위성근위원회에 탓하려는 건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정부에 가서 이거 해라 말이지. 고시해라. 왜 안 하냐. 또 대통령에 건의하고 이런 걸 국회의원으로서 서귀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보여줬다면 아 이제 막 돌아왔다. 찬성하는구나. 근데 지금 요즘 봐서 어쨌든 이번에 여론이 좀 비등한 이런 것이 있어 가니까 본인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랬다 이랬다 지금 말 바꾸고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조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사 좀 잘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만 외치시고 끝내실까요? 구호 하나만 하나 할게요. 제가 선착하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하는 이성곤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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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